음악 서른다섯번째 동작 설명 양발 모아 무릎 굽혀 세우고 양손 깍지 끼어 무릎 아래 감싸고 상체 뒤로 넘겨 어깨가 바닥에 닿게 하였다가 다시 세우기 세번 정도 하여 준다 효과 척추와 늑골을 강화하며 동시에 몸과 머리를 튼튼히 하여 주고 강간 견해유 고황 기충 대추혈 등의 자극으로 신경 쇠약 만성 위약에 좋은 효과가 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